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생명은 그 원자재로서도 존귀합니다. 자, 바람, 공기 같은 말이죠. 또 물, 수목, 자연, 또 보이는 모습으로도 사실 굉장히 존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뢰해 주신 생명의 비밀은 그 원자재 자체만으로는 그 존귀함의 몇 프로나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거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과장 전혀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퍼센트가 아닐까? 그렇죠? 안녕하세요. 찬양의 기쁨, 어떤 영광, 희열, 클라이막스 그런 것들을 보이는 원자재 가지고 누릴 수 있나요? 없죠? 탄생의 기쁨, 온갖 주신 것들을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훨씬 뛰어난 맛이 깃들이고 맛의 격이 더해지고 격의 품위가 더하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아우라가 있고 또 그리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 모든 것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는 그와 같은 보이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외연만으로는 도대체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숨이 멎을도록 우리를 놀랍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의 총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옛날에는 이러면 방해하는 세력이라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특별한 주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 곧 주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단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고 있고 자연의 원자재만, 원재료만 이렇게 보고도 우리는 이야, 멋지다. 정말 여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생명 안에 깃들이고 스며 있는 그 비밀들을 깨닫게 되면요. 무지개를 보면 내 가슴은 뛰고 또 그 시인의 진실, 또 그 시인의 눈동자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게 되는 또 사랑의 기쁨, 또 사랑의 그 놀랍고 풍성한 감격과 광채 이런 것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나라의 그러한 풍성함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는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 비밀의 열쇠, 그 씨앗, 그 안에 씨앗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 정보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그 생명이 퍼져나가고 성장하고 확산되어 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의 그 계기들, 그 비밀들, 소위의 그 암호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누리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생명의 비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설계의 영광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주님의 자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된 주의 제자로 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이게 알성달성하다 알성달성한 게 아니죠. 생명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서는 너무 평이하고 너무 쉽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한 차원이 아니죠. 또 다른 차원이 거기에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는 다 보이지 않으니까 원재료만 가지고는 그 풍성함과 그 비밀을 그 사랑의 비밀을 성명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미처 알 수가 없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이 멎을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사진을 좀 잘 찍은 사람이 찍은 사진을 보면 같이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뷰파인더에는 저런 것들이 보이고 담기고 저런 앵글과 저런 시선을 잡아낼까 우리가 놀라죠. 뛰어난 건축물이나 회화나 조각이나 아니면 어떤 설계물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의 발상은 예술가들의 작곡이나 아니면 극을 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끝판왕, 원조 그리고 마침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완전하시죠. 그는 이제까지 지구상에 전제했던, 전제할 가장 위대한 교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헬라어 17단어로 표현하는 이 놀라운 비유는 인간의 역사를 이 말씀 안에다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부터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목적과 과정과 그 비밀에 대해서 헬라어 17단어로 표현하는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농부들이라면 누구나 보고 이 자연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부엌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겨자씨 작은 씨앗 하나와 그리고 효모인 그 누룩 한 덩어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인류 역사와 생명체계를 다 설명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씨보다도 작은 씨 아주 작은 씨에 불과한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서 4미터나 되는 나무까지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얼마든지 깨뜨릴만 한 그와 같은 일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역사가 성장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성장하는데 마치 겨자씨가 발응하는 것과 같이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성장의 방법.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로병사 인생이 성장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약 20살, 25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인가 한 20살까지 정도면 신체가 다 성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아마도 25세 정도까지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얘기하잖아요. 24세, 24일 크리스마스 전약까지는 좀 성장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25일부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이제 25살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빼앗겨가고 기억이 쇠퇴해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별의 연습을 하고 일터를 잃어가고 우리의 지성이 점점 쇠확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회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버전이 업되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보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고 신비롭게 주님의 나라는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부흥해 간다. 이 방식을 우리들에게 오늘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역사가 들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도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비유 중에 첫 번째 공통의 메시지는 주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겨자씨야를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 안에 유전자 코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아쉬운 그 농경사회의 누구라도 이해할 만한 그 씨앗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놀라웠게도 그 유전자 코드의 비밀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성을 어떻게 쏘았죠? 거기에서 어떻게 지구 사진을 찍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분석해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씨앗 안에 담겨있는 거죠. 모든 것이 씨앗 안에 우리의 생명 씨앗 안에 우리의 세포 안에 그 유전정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있고 그 유전정보는 우리가 창조하지 않았죠. 우리가 발전시키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 안에 담아두신 것이죠. 그리고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라가 뭡니까? 섬과 섬을 다리로 있고 우주에다가 우주정려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관찰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아주 적은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씨앗,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바로 그 씨앗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복음 DNA에 전착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약간 낙심했던 것은 뭐냐면 역사를 보니까 중간에 암흑기가 있어요. 과연 그때는 기독교가 죽었었는가? 왜 복음은 그때 없어서 죽었는가? 왜 그래서 중세에 암흑기가 찾아오는가? 성당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미사도 있었고 성경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고 무슨 십자군 전쟁 뭐 이런저런 수도원 운동 엄한 것이 있었음에도 왜 암흑기가 있었는가? 결국 인간 노름인가? 복음은 그 사이에 사라져 있었는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한 답을 잘 얻지 못했어요.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보이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생명 씨앗 그 생명 씨앗을 우리가 보존하고 또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씨앗 하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갑자기 옥토가 황무지처럼 됐지만 거기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황무지는 다시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그 황무지가 어떻게 옥토로 되었는가 그들의 키부츠, 그들의 협업 집단 농장 이런 거 그래서 가난 농군학교 이런 모델이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또 농촌 근대화 이런 걸 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모델이 되었던 이야기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모델은 어디서 온 건가요? 성경에서 온 거죠. 성경은 핵심 정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생명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샘이 터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이들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것이 그냥 생자로 된 억지 자존심이나 아니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씨앗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언제든지 얼마든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피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그 구원 DNA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말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일을 멈추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역사가 집이 세워졌다가 허물어지고 나라의 경계가 세워졌다가 허물어지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생명 씨앗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중세 역사에서 낙심했던 제가 여러분들도 무슨 십자군 전쟁 뭐 뭐 뭐 얘기하고 뭐 보카치오, 데카메론, 중세 교회와 수도원과 교황청의 타락과 뭐 부패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인간 노름이라고 생각하고 인본주의화 됐던 우리들의 생각이 보금 씨앗의 그 비밀과 놀라운 효능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아하,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포기하신 적이 없구나. 예수님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씨앗 중에서 아주 가장 씨앗이지만 씨앗이 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씨앗이 크면 뭐 하냐고요. 인간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 씨앗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그 스페르마와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이 이제 배아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안 보이면 뭐 하느냐고요. 그 안에 생명의 설계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의 나라의 역사의 원리를 봐라 그런 거예요. 세워진 집과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갈라진 나라의 경계를 보지 말고 바로 그 주님의 나라의 씨앗이 발현되어 가는 것을 보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놀라운 누룩입니다. 누룩은 원래 이 안에서 쓱 부풀어오르는 우리 옛날 베킹 파우더 이 효소들 이렇게 휙 부풀어오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것을 죄의 상징 악의 상징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거짓된 것이 소리 없이 훅 부풀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누룩과 같다는 말은 내적인 확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DNA가 그 유전자들이 그 안에서 이제 내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점차점차 엄청난 속도로 그게 발응되고 성장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변화시켜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인터널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성장하고 성장하고 거듭거듭 그래서 발전시켜가는데 그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렇게 발현되어가는 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미치기 시작하면요 그걸 막을 법이 없어요. 막을 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DNA를 심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그렇고 축구 국가대표가 그래요. 해설자들이 오늘 대한민국 선수들 미치는 사람이 한 명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이 안 미치면 또 다른 사람이 미쳐가지고 막 앞뒤 좌우로 설치고 뛰기 시작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승팀에는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데 바로 그게 누룩과 같습니다. 이 누룩은 침투해 가는 것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거침이 없어요. 누룩이 안에서 확산되어 가는데 침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점 반죽에 퍼져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전체로 이렇게 번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겨자 씨는요. 안에서 시작되지만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을 어느 순간부터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씨앗이 나무가 되고 자랄 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자랐네. 이만큼 자랐네. 이만큼 자랐네. 나무가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은 보이지 않아요. 내적으로 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열매가 익어갈 때 그 내부가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 안에서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금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사회복지로도 연결되고 이 세상의 정의로운 사회 시스템으로도 그렇게 이어지고 또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전쟁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을 없애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까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것까지고는 판단할 수 없게 됐어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났는데 그리고 검은 옷 입고 청바지를 입고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그르냐 논쟁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찬성하고 황금하고 축도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일하고 그랬지만 뭔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해서 되는가? 과연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악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겉으로 성장하는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는데 그러나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확신할 수가 없었는가? 뭔가 이 나무가 잘못됐는가? 씨앗이 잘못됐는가? 우리는 열매를 더 많이 맺었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보이는 빛이 조금 더 빛이 강했어야 됐는가? 그랬습니까? 자꾸 제가 이쪽을 보게 되네요. 이쪽도 보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조금 믿음이 더 보이는 믿음에서 좋았더라면 아니면 믿음 갖고 살면서 조금 더 성공했더라면 아니면 조금 더 친절했더라면 조금 말에 영향력이 더 있었더라면 더 많은 것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게 좀 부족하고 저게 좀 부족하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실망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왕을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의 세연단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고 여리고 성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거기에서 한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가난 적속들이 간담이 녹아버리고 그리고 여부수 적속에서 예루살렘 시원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세우고 그리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그렇죠? 저 먼 대해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탄해서 보일 새벽까지 그 영광을 그들은 꿈꾸고 바라보고 좋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열방과의 싸움에서 밀리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래서 애굽에게 밀리고 모합과 암몬에게 시달림당하고 미디안에게 시달림당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절반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바벨론에게 또 마지막에 절반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제국 앞에서 그들은 별로 힘을 못 쓰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 나라가 도대체 겨자씨가 4미터가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인가 왜 이게 잘 안되는지 그들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기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시켜가는 그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혁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누룩의 비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그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성육신 좋기는 한데 보니까 왜 이렇게 철화해 설계도를 봤더니 아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철화해 예수님 이렇게 철화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학식이 배운 게 없어? 예수님의 가방끈이 없어? 아예 없어 그런데도 그가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그 권세가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 권세가 놀라울수록 사람들은 더 무시했어요 아니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저런 지혜가 어디서 왔지? 도대체 원고를 누가 써주나? 작가가 누구야?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형제들 네 명 다 우리가 알잖아 그러면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나살에 서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졌다는 모습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에서 기억하는 다니엘 설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는 너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노트와 쇠와 그리고 진흙과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모든 신상들을 한 방에 날려 버리는 그 인자의 영광을 그들은 꿈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어 거기다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당당하게 로마에 대해서도 독립도 자주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뭔가 자존심을 세워줄 거라고 했는데 로마 백부장 가서 병이나 치유해 주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세금 내는 것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음 약한 얘기하시고 그리고 세금 징수원을 제자로 갖다가 삼지를 않나 그런 것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메시아 왕국의 일부가 되게 해서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다스릴 그런 나라 참된 왕을 원했습니다 예,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그리고 왕이 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예, 겨자씨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황홀했는데 그 내적 원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빛과 소금이 된다는 말은 좋아했는데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증명한다는 이야기는 다 좋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 방식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저의 낙심의 원인이고 여러분의 낙심의 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닌 나이롱 신자가 된 거예요 사랑의 실천,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돈을 빌려주는 게 사랑의 실천인지 뭐가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비천해지는 게 사랑의 실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겨자씨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내적 원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DNA, 그 씨앗의 정체를 알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그 생명사역을 할 너희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청중 속의 청중이에요 산 위에 모인, 바닷가에 모인 무리 중에 무리예요 5천명이, 4천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권능을 보고 그 겨자씨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이 허당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셔서 그들을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라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누룩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룩이 안에서 내적 혁명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겨자씨를 자라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왕의 옷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찬한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이 비찬하다는 것이 아니라 몰락한 사람들의 가난한 여인 소녀 마리아와 그리고 영락한 다윗의 자손 요셉 사이에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죠 이스라엘의 거부당한 지역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형제들에게도 긴가민과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시작하셨죠 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면 그 씨앗이 거룩하니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생산직 노동자 아주 무식하고 잡다한 사람들 기초도 모르는 교육의 기초도 모르는 갈릴리 오부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유상종으로 모여든 주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뭔가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은 다 죄인이라고 분류해버린 부정한 사람들 예수님의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은 거예요 그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사회계층을 모은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들 속에 생명시앗을 심으니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누룩이 부풀어서 서말의 밀가루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건 이사회수 13장 1절에서 3절 주님께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스가리아 8장 23절의 영광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10편 72편 10절의 영광에 대해서는 기억했어요 다시스와 그리고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에게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리로다 그것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리아 8장 23절의 만고네에 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의 유다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사람 10사람이 말이 서로 다른 그들이 유대사람 한 사람을 잡고 사정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꿈꾸고 있는데 바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 생명 시야 세우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말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또 여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였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이 시야 자체는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모습이나 우리의 자라난 환경이나 우리의 이 세상 속에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DNA를 이식받고 생명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은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를 멸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주류냐 하면 로마 사람들도 그렇고 다 유대인을 멸시했어요 우리가 멸시하는 유대인이 또 멸시하는 유대인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다 지나가던 소가 없겠다 주여 멸시받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아름답고 축복받은 그리고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씨앗 누룩 한 조각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라는 것이죠 그 안에 생명 씨앗 천국 씨앗이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과 은혜는 한 조각 누룩과 같이 한 줌의 누룩과 같이 아니면 작은 씨앗과 같은 것일지 모르지만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놀랍고 신비롭게 부흥하는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장이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은 3천명을 하루에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전화하십니다 소아시아에 복음 전할 사람 좀 보내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some people이 안디옥으로 가고 거기에서 동굴교에 있던 그들이 몇 사람 몇 사람은요 두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한 명 조카 한 명 붙여가지고 세 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천국 씨앗이 분명해서 가는 곳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서 또 전화하죠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건너가서 다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달리기 시작하죠 겨자씨가 부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거죠 그 내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내적인 원리가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박해 속에서 자라는 거죠 선교학자 크리스티 윌슨이라는 사람이 중국이 복음화 되어가는 과정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 선교사 중에서 한국 선교사가 한 3만 명 되고요 지금은 중국 선교사가 제일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선교사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리스토인이 1억 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크리스티 윌슨 교수는 중국 선교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물론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그 내지 선교를 했던 위대한 페이스미션의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죠 프레이리 선교사 같은 이수족의 아버지 그런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누구냐면 모텍동이라고 말합니다 모텍동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토인들을 데려다가 전부 다 박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비찬한 역할로 다 맡겼어요 비찬한 역할로 그런데 그 비찬한 역할을 맡은 그들이 비찬한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토를 전하거든요 그런데 씨앗이 위대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누룩이 그 안에서 작용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교회를 크게 모텍이마다 세워가지고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죠 카이로의 신도시 시타옥토버 저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거기를 방문했죠 계획도시예요 사거리를 쫙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계획도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작은 하나의 블록 하나마다 모스크를 다 거기다 세웠습니다 모스크가 6천 개예요 그 시타옥토버 신도시 안에 모스크가 6천 개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거리 하나가 크지 않아요 아파트 단지 이렇게 딱 한 동이 있다면 아파트도 아니고 이제 좀 나지막 탄 이런 집들인데 그런 집들 사거리 하나마다 모스크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스크가 6천 개예요 그리고 하루 다섯 번이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그 6천 개의 모스크에서 동시에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지어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모택동은 기독교를 박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했는데 그런데 그 안으로 스며든 복음이 그 가운데서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선교사를 연구하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는 모택동이다 독도는 우리 땅에 지하에 모택동이 웃는다 그런 패러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택동은 죽었으나 살아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악한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리고 있다 그런 예는요 수도 없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교부는 남침례교 선교부입니다 우리 허버통 선교사님들이 남침례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번에 은퇴를 하고 난민사에게만 전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남침례교 선교부가 시작된 것이 19세기 초거든요 19세기 초인데 그 메사추세스주 윌리엄스 대학에서 몇 사람 선교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다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면서 이렇게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니까 두려웠으든가 피해야 되는데 이 건초더미를 쌓아놓은 데가 있었대요 그 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피신하고 있는데 두려우니까 거기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막 벼락이 치니까 아 뜨거워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그러면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게 남침례교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선교부가 거기에서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서 크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게 무조건 커진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작용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씨앗으로부터 모든 것은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작은 씨앗처럼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꿈을 꾸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쉽잖아요 아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다 하는 것만 알면 우리는 선포하고 작은 한 발자국을 믿으면 됩니다 제가 이것을 허상에서 실상으로 옮기는 프로젝트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의 상상력이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작은 한 발을 내어디디면 주님께서 어느 날 겨자씨가 공중에 새를 깃들이는 나무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놀랍게 그렇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룩에 먼저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세요 겨자씨가 겨자씨가 겉으로 나가는 것에 가다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세례이와는 그걸 보다가 실족했어요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오실리가 당신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좀 좋았다가 또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할 때 빈정이 약간 상했어요 이런 발직한 놈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더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안에서 누룩처럼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소원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불을 켜서 그냥 스탠드 위에다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다 주님 나라의 주식이 돼서 주식 증서가 될 겁니다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그걸 몰랐어요 가서 교회도 세우고 그 다음에 복원진료소도 세우고 거기다가 가서 뭐 이름도 새겨놓고 그래야지만 성교를 위해서 하는 거지 밤낮 앉아서 기도만 하면 뭐 하겠느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팔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뭐든 데다가 통장이 아무리 많아도 몇 개 있습니까? 한 서너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뭐든 데다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온 세상을 향해 할 수 있잖아요 온 세상을 향해 그걸 몰랐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은 가깝고 우리들의 시간은 짧은데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의 주식을 사놓는 거예요 이번에 서부와 프리카 성교사님들이면 기도 제목을 낱낱이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진짜 기도 제목을 주세요 누룩을 부풀릴 기도 제목을 주세요 겨자씨 보다가 실망하지 않도록 누룩에 누룩에 기도 제목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콩고에다가 콩고 민주공화국에다가 우리가 주식을 사놓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주식을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식 증서를 주는 거예요 네가 주식을 거기다가 사놨더구나 그게 좀 돈이 됐어 그러니까 찾아가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론에도 야운대에도 그리고 두알라에도 또 고트디부아에도 또 부르지나마소 부르키나파소에도 차드에도 여기저기에도 말리에도 세네갈에도 세네갈에도 우리가 해주는 것이죠 지난번에 벤쿠버에 가서 만났던 분들도 제가 안 가본 그런 성교지에서 오신 분들 그 기도 제목을 받아놓고 하면요 꼭 성교비를 보내고 가능하면 보내도 좋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어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달리게 하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당하고 있는지요 유럽이 어떻게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요 성정체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들이 제 아들이 오늘 유튜브가 요즘 미국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정치적인 좌파가 아니라 어떤 그런 모든 사상의 좌파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이제 미디어를 틈타고 다 이렇게 휩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정신의 교육과 사회 시스템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유럽은 그래도 좀 늦지 않을까 그런데 독일에도 상륙하고 있다 그 무서운 흐름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 영향을 무섭게 받고 있는 거예요 무섭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 한 거 한번 얘기했었죠 청소년 아카데미 전에 학교에 가면 신학 문제나 하면 우리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할 얘기도 없고 뭔가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다음 세대에 달려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율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DNA를 지켜내고 그리고 이 누룩을 부풀게 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